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향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족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구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족한 곳에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그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이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식 혹 오십식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구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족떡 조합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다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오늘 화요 새벽 기대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족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얘는 오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제자들이 분명히 번아웃 될 것이다 탈진될 것이다 주님께서 내어다 보신 거죠 거기에 대한 주님이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족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휴식을 명하셨습니다 일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휴식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곤하고 지쳐서 만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추수할 때 농부가 계속 낫을 휘두르기만 하면 낫이 이제는 무뎌져서 곡식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족한 곳에 와서 낫을 갈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날카로워진 그 낫으로 추수를 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의 백성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휴식 그것은 잠이죠 잠 그러므로 요아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밤의 침상에서 대개 머리만 대도 숙면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몸을 편안하게 누웠어도 자지 못하고 휴식을 자지 못한다면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숙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축복이고 그리고 휴식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장시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동작을 취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휴식인가 또 다른 휴식이 좋은 방법은 변화입니다 기분 전환이죠 심기일전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쉬고 변화를 주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책만 읽는 사람이라면 쉬고 육체노동을 한다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이따음식 변화를 가져서 여러분이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데 이따음식 레드원도 비치에 가셔가지고 바닷바람도 쏘이시고 광활한 망망한 바다도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 최근에 석양을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떨어지는 태양의 태양의 석양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휴식의 가장 좋은 휴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휴식입니다 기도가 휴식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휴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분주하고 산란하고 쉬지 못하던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얹혀진 온갖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기도가 한 대 다 하나님께 맡겨올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드릴 수 있는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휴식의 방법입니다 요하를 악마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을 악마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새로워진 마음과 몸으로 주님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도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여주시죠 어떤 기적을 말하죠?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연 오병 이어의 기적이 가능한 일인가 성령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오병 이어 물고기 오병 이어니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오천명 아마 부녀자까지 합하면 기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일일까 이것을 여러 가지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먹을 것 챙겨가지고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가 그 소년이 그걸 내놓고 먹는 것을 보고 다 사람들이 숨겨놨던 음식을 먹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런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다 엉뚱한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주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강할까 그럼 이 사건 전에 또다시 해변가에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로 먹이셨죠? 만나하고 매출하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는데 이때는 한 김한명 예수님 당시에는 출입 당시에는 몇만명 먹이셨죠? 200만명 남정만 남정내만 60만명 200여만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먹이셨습니까? 40년동안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 사막에 그 광야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그 땅에 200여만명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어떻게 40년동안 먹고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추레급 당시만 그러하고 예수님 당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그 수천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세계와 천재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희의 기적의 핵심적인 사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 그것은 41절에 나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이 오병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주님이 축사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란 말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축사란 말이 영어성경에 어떤 때는 give thanks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bless 축복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정말 축복하신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둘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것을 합해놓으니까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축사가 되는 것이죠 축사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모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속을 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점 우리 안목을 달리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폭덩어리 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복덩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형제 자매이든 여러분이 자식들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해보세요 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얹혀져 있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입니다 제게 은혜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인해서 먼저 감사드리신 다음에 그를 축복해보세요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오병이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속상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피시는 것 그게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838면 10편 50편 14절 15절 구약성경 838면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옥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오 지옥히 높으신 자에게 여러분이 드린 그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감사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오병이오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많은 사람들을 머유어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드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인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금요리어 교사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